출발 EAO 여행 박정철 고로로 PD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출발 EAO 여행을 저희 마음으로 EAO 학교를 한번 가고 싶게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하는 문화를 보고 싶도록 만들어 봤습니다. 19시에 19분 동안 써저리를 코멘터리 드리는 19분 써저리의 박정철 교수입니다. 조인호 교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가이스틸리 공식 유튜브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.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허익 교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윈치과의원의 창동원장입니다. 오늘 저의 스승님과 함께 강연을 하게 돼요. 큰 영광입니다. 안녕하세요. 가이스티과 병원의 김효정입니다. 케이스 릴레이 제가 두 번째 주장인 것 같습니다. 사이너스 케이스 릴레이, 공식대로 따라하는 사흑동 치료 전략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호프를 맡고 있는 치과의사 홍윤 의의입니다. 오늘은 호프의 세 번째 세션으로 NYU 치과대학을 소개하겠습니다. NYU 치주과는 1924년도에 생겼고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치주과입니다.